평창군이 2025년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연례총회 유치에 다섰습니다. 평창군은 올림픽으로 하나 됐던 평창을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올림픽 관광도시 추진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2022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연례총회에 참가해 2025년 총회 유치 의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세계올림픽도시연맹은 전세계올림픽 개최도시와 예정도시 간의 교류를 위한 연합체로 44개의 도시가 가입해 있으며 국내에서는 서울과 강릉, 정선과 평창 4곳이 활동 중입니다.